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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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어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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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이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찌리박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근심 걱정 우한을 저 시파란 바다를 보면서 잠시 잊으시기 바랍니다 자 빠져듭니다 레드선 지금 사실 2월 중순인데 아직 뭐가 기어나오려면 조금 이르죠 거기다가 하늘도 버린 똥손이고요 제 어복도 가출한지 오래돼서 오늘도 아가미 구경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고기 밥이나 주는 물고기들의 이너 아저씨 컨셉으로 시간이나 때리고 갈라니까 큰 기대는 미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네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미리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입질이 너무 저질인데 아 연장 아무래도 여기 바다에 마구니가 낀 것 같습니다 자 자세를 잡고 허리를 고추 세운 다음에 네 그 고추 아니에요 그 고추 세우시면 안 됩니다 네 그 고추 생각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음란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허리를 고추 세운 다음에 정확하고 빠르게 캐스팅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한 1km는 날아간 것 같습니다 아 시댄 큰일 났네 입질 드럽게 없는데요 아 진짜 마구니가 꼈나봐요 조금만 더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즉각 즉각 옮겨보도록 합니다 하하하하하 동명항에 입질이 그지같이 없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장강 티방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네 지금 옮기자마자 똥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고 있어서 낚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댄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없는 곳만 잘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 가는데마다 고기가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미치겄네 으아 강도다리들 어 친구놈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뭐야 한 21cm 되겠는데 오 대박 하하하하하 으아 내가 잡은건 아니지만 오 사이즈 먹을만하죠 자 으이샤 아이씨 왜 나만 안나와 어 어 아이씨 어떻게 된거야 어 묵직한데 불가사리인가 어 어 묵직한데 불가사리 같은데 입질 없었잖아 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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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다 으아 불가사리 히트다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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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랭이 먹지마 이놈아 얍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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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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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개 잡았다 어 하하하하하하 아 으아 여러분 개 잡았습니다 개 하하하하하하 으씨 어떻게 된거야 으씨 어딜 만져야돼 으 으 뭐야 어 야 찢개발이 없는데 어 찢개발이 없어 여보 짤렸네 찢개발이 없어 짤렸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놔라 놔라 이 놈아 됐다 어이 뭐야 이게 원래 이런 건가? 아니겠지? 자, 놔줄거이니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서 용왕과 싸우거라 또 묵직한 것이 왕불가살인가 아유씨 뭐야 아유씨 뭐야 맞지? 불가살이지? 아씨 아이씨 아이씨 불가살이지 어 불가살이다 불가살이다 왕불가살이다 어 저거 뭐야 어? 불가살이 아닌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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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왕불가살이 아이씨 고기인 줄 알았어 히트다 히트다 히트 어 묵직하다 묵직해 어 어 이야 뽑시다 뽑시다 얼굴 좀 뽑시다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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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횟대다 횟대 아이씨 도다리인 줄 알았잖아 아이씨 미치겄네 횟대다 횟대 아이씨 못생긴 놈 저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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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캐스팅 어복이여 살아나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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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엉켰잖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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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못 잡았지만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